문재인 전팔륙 집단의 히스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번에 금태섭,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치 이런 거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력 말씀 잠깐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덕에 백모 세뇌 탈출 꾸역꾸역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전팔륙 집단, 전팔륙은 제가 이제 만든 말이죠. 전체주의 빨이, 북한 전체주의를 빨든지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을 빨든지 북한의 전체주의 사교를 빨든지 옹호하든지 그래서 전빨이라고 해서 전빨 586. 너무 길어서 전팔륙. 문재인 전팔륙 집단의 히스테리 발작이 심상치 않죠. 일단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겠다고 지금 패약질을 부리고 있고 윤미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금태섭을 징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을 다시 구속을 시도하고 있어서 삼성이 참다 못해서 검찰 기소가 이게 온당 아니야라는 시민 판단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을 이렇게 압박하는 건요. 이게 중국 관련 압박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많이 돕니다. 노림수는 삼성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를 중국 펀드에 넘기는 거를 혹시 문재인 정부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삼성이 외국인 투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일 벌어지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중단을 아마 미국이 요구하게 될 거예요. 9월부터. 그럼 삼성 반도체가 화웨이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중단하면 화웨이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됩니다. 휴대폰 시장 이런 데서 당연히.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너희 죽을래. 아니면 미국에 앙앙불락해서 미국 짓이 안 듣고 저거 할래. 그래서 삼성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한 사전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재용 회장 워낙 꿋꿋해서 여차하면 다시 들어가는 것을 각오하고 컨텐전스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2017년 3월 11일에 감옥에 들어가서 재수가 좋아서 그게 위증 같은 거예요. 경찰이 자기를 고의적으로 자기한테 방화. 그러니까 살인방화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눈을 똑바로 보고 고의적으로 막 휘발유를 퍼부었다 자기한테.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대로 한 3년에서 4년 감옥 살 뻔했죠. 3월 11일 날 들어가서 제가 6월 중순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도 독방이고 이재용 회장도 독방이에요. 그러니까 독방 중에서도 또 단독이 있어요. 단독은 뭐냐면. 방이 독방일 뿐만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죠. 방 밖에서 돌아다닐 때 전부 매 순간순간 교도관이 일대일로 호의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회실 갈 때도 일대일로 가고 교도관이랑. 다른 독방들은 독방에만 있지. 면회실이나 운동하러 갈 때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저는 일대일로 움직였어요. 삼성 이재장도 일대일인데. 이재장을 피자판이라고 불리죠. 가운데 중앙에 감시탑이 서 있고. 감시탑에서부터 판옵티콘에서부터 쭉 방사형으로. 이렇게 원뿔 모양의 개인용 운동 공간이죠. 피자판이라고 부르는데. 피자가 그렇잖아요. 둥그런 거를 원뿔형으로 쭉 쪼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랑 제가 가끔 운동하러 다닐 때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래서 운동인사도 하고. 그런데 그때 보면 담담하고 기백이 기가 안 죽어 있어요. 그래 너희 살려봐라. 나 살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 다닐 때. 법정 다닐 때 이제 단독들은 호송버스의 맨 뒤에 교도관하고 나란히 앉습니다. 교도관 바로 옆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단독이고 저도 단독이니까 호송버스 맨 뒤로 가서 이제 가운데 통로 두고 이재용 부회장은 저쪽 앉고 저는 이쪽 앉고. 그래서 내리면서 제가 가끔 이런 표시도 해주고. 그때 이렇게 반응을 보면 상당히 담당하고 담백하고 기가 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회장도 차제에 좀 들어가서 좀 쉬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컨텐션시로.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삼성을 죽을 자리에 몰아넣고 너희 우리말 듣다가 망할래 아니면 미국말 듣다가 망할래. 뭐 거의 이제 그렇게 몰아넣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저런 짓을 저질러면. 어쨌거나 저게 뭐 177석 대승을 거둔 자들이 할 짓이 아니죠. 그냥 히스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QR을 이용한 전체주의적 통제 시스템을 시도를 하는데. 이게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중이용시설에 드나들 때 QR코드로 출입장부를 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부는 학원을 드나들 때 학생들이 QR코드로 출퇴근부를 찍게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QR중독증이 대한민국에 좀 걸려 있습니다. 저도 한 번 행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금호고속이었어요. 논산에 가는 차인데 지난 2월 달에 제가 논산을 갈 때. 논산행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 정도밖에 없죠. 고속버스를 타는데 우리 이제 같이 일한 스태프 멤버가 인터넷에서 표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몇 시 몇 번 출발, 몇 번 차, 좌석 몇 도에서 탄다. 이게 돼 있었어요. 그 표에 가격은 얼마고. 표를 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 표에는 QR이 안 찍혔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건 우리 표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들은 이제 탈 때 QR을 리딩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차를 놓치면. 이제 차는 2, 3분 이따 출발할 참인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이게 금호고속이 발행한 논산표가 아니라면 내가 그럼 사문소를 유지했다는 소리냐. 가짜표를 내가 포토샵으로 만들어갖고 들이태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아무튼 QR 안 찍혔으면 표 안 받습니다. 이거 당신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뻗댔어요. 아니, 이래세요. 그래서 아니, 경찰 불러. 경찰 불러. 그리고 경찰도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경찰이 끄집어 내릴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도 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사문소 위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그럼 고발을 해라. 그럼 내가 경찰 불러서 잡혀갈게. 당신의 표야. 당신이 말하는 건 당신 표가 아니라는 소리고. 그래서 뻗댔더니 현장 정리하는 나이 젊은 현장 계장쯤 되는 친구가 와서 바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다시 우리 스태프 멤버한테 전화 걸어서 표가 다운로드 받는 게 두 종류의 모양이야. 하나는 QR이 박힌 거고 하나는 QR이 안 박힌 건데 잘 뒤져서 QR 박힌 것 좀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죠. 그래서 실제로 QR 박힌 게 다시 왔어요. 똑같죠,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문재인 586 정부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천박한 패션에 의한 획일주의 때문인지 전부 QR 중독증에 걸려서 난리들여. 그런데 내가 시설을 드나들 때마다 QR을 찍고 드나든다. 내가 학원을 드나들 때마다 QR을 찍고 드나든다. 이거는 초법적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법률에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법률에 이게 없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가면 내가 사실 그거 따지려고 그러다가 귀찮아서 안 따졌는데 요새 출입자 명부에다가 이름 적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법률에 없을 거예요. 질병관리법에. 그러니까 법에 없는 짓을 저지르는 건데 그것도 이제 QR이라는 첨단 장비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QR을 필코 쳐가지고 이게 사실은 불법적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법에는 막대 형상의 바코드인데 QR들은 2차원 바코드니까 우리는 되는 거야. 막대가 아니라 되는 거라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법 구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법 구문과 다르다는 관점에서는 불법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짓을 하죠. QR을 이용한 전체적인 통제 시스템을 중국을 따라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현충원 부관참식. 그러니까 친일파다 파내겠다.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1912년생이에요. 저희 선친은 이제 1927년 29년 광주학생운동. 광주에서는 학교 다닌 게 아니라 전주 신흥고등학교라고 전주에 있는 명문 미션스쿨입니다. 거기 다니시다가 거기 학생회장에서 17살에 잡혀가서 저희는 뭐 독립유공자 신청 같은 거 안 했어요. 태어나서 뭐 그런 거 살아면 당연히 그런 거 해야지 뭐 하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따로 유공자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런데 29년에 이제 일제시대 최연소 시국사범이요. 만 17살 때 들어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감옥에 있다 나오셨는데. 일제가 이렇게 미성년자를 감옥에 가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또 이런 말 하면 또 무슨 그건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방주사를 잘 맞으셨죠. 그래서 동경유학 갈 때 그때 예방주사를 맞은 덕에 그때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지주지반 자재들은 다 풀려나고 자기가 나이가 어린데 당신이 나이가 어린데 학생회장이라는 이유로 물론 주동을 하셨죠. 좀 많이 서롬을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정치투쟁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유학 고학을 하셨는데 대개 동경고학생들이 90% 이상이 전부 막슬레닌 주의에 기울었는데 그때 예방주사를 맞으신 덕인지 막슬레닌 주의를 안 하셨어요. 인생이 참 세웅지마죠. 어쨌거나 1912년생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일 안 하고 저희 아버님 그다음에는 미쓰비시 동경도 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 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개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좀 사업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계 공작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쓰비시의 비행기 미쓰비시 제로파이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죠. 제로파이터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를 깎아서 납품하는 그런 발주를 받으셔서 돈을 엄청 버셨어요. 그 돈 버는 얘기는 제가 집안 얘기라서. 그러면 17살에 독립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식민지 지배국가에 가서 그와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 식민지 지배국가의 지방공무원이 됐고 그다음에 식민지 지배국가의 미쓰비시의 전범기업의 전쟁물자 생산에 하청을 했다. 그런데 또 이 양반이 하청기업 하시면서 징용 갔다가 못 견뎌서 탈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강제징용이라기보다 말씀을 들어보면 근사한 말로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갔는데 워낙 노동이 빡세고 힘드니까 못 견뎌서 탈출하신 분들 거기서 자기 공장에서 먹고 재워서 신분세탁해서 들여보내는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일제가 끝난 다음에는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 경제의 마비를 걱정을 해서 한국 쪽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귀국하겠다는 걸 막았어요. 몇 달 동안.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일본 경제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조기 귀국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조청년의 전신입니다. 거기 또 관계하셨다고요. 그럼 이 양반이 그렇게 보면 독립운동을 한 분이야, 친일을 한 사람이야, 빨갱이 운동을 한 사람이야 이제 족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빨갱이 운동은 아니지만 나중에 당신은 일찍 귀국하셨죠. 1945년 말에 귀국하셨으니까 그다음에 그 조직이 조청년, 좌파 조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청년의 전신은 일제 치하의 징용노동자들의 조기 귀국운동이었습니다. 혹은 그냥 취업노동자들의 조기 귀국운동. 왜냐하면 메가더 사령부가 조기 귀국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님은 그렇다고 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때 태어났어. 응애응애하고 전목이가 눈 떠보니까 일제 세상이야.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1915년생, 1920년생, 1900년생 정도가 아니면 조선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부관참시해서 파내겠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일제시대 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부관참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김일성같이 공산주의운동, 특히 친중 공산주의운동한 자들. 독립운동한 거 아니거든요. 중국 공산주의운동 했잖아요, 김무정은. 김일성은 소련이 주도가 된 중국 공산주의운동하다가 소련 공산주의운동한 사람이에요. 그걸 항일이라고 표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적판해야 돼요, 공산주의운동. 남노당 공산주의운동한 거. 그건 무슨 독립운동이야? 공산주의운동이지. 조국이 소련인데, 그 사람들. 그때 예를 들면 코민텔은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공산주의자회의 같은 데 가면요. 조국의 명령에 의해서 조국의 재판에 의해서 그냥 총살 시켜요. 소련 노선 잘 안 따르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반항도 안 했어요. 조국이 소련이에요, 공산주의자들한테는.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거 적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반인류 범죄에 관계된 자들. 굉장히 극소수일 거예요, 반인류 범죄라는 게. 왜냐? 경찰이 불러서 경찰이었는데 사람 좀 때렸다. 그때는 사람 때리는 게 일반이에요. 반인류 범죄라고 하면 눈알을 뽑고 관절을 뽑고 손톱을 뽑고 그것도 아주 재미져서 그냥 하고 이러면 반인류 범죄죠. 그런 자들 몇 명 석권하고 나서는 반일, 친일파라고 별로 처단할 만한 게 없다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애응애 눈 뒀는데 어떻게 그걸 친일반의를 얘기해.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일제 세상인데. 그걸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냐고요. 그걸 책임 물어서 부관참시하겠다는 것들 아니, 이것들. 웃기는 자들이에요, 웃기는 자들이에요. 과거를 향해서 싸우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저께 보니까 프로레슬러 천기덕이 별세를 하셨어요, 천기덕 씨가. 그러면서 황소를 따라잡던 프로레슬러 천기덕 별세하고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사에 한 마디 써줘야 돼요, 동화인가 어딘가, 조선인가. 기사에 뭐라고 써야 되냐. 요새 저렇게 황소 끌어내다가 당수로 머리 쳐서 열 번, 스무 번 쳐서 황소 죽이면 뇌가 빠서 죽으니까 귀나 이런 코 같은 데서 피가 나오고 그러죠. 그럼 동물학대라고요. 동물학대예요, 동물학대. 저희 어렸을 때 돼지비게에다가 낚싯반을 숨겨서 바닷가 친구들 중에는 갈매기 먹였어요. 갈매기가 그러면 낚싯반을 목에 걸리니까 그거 가지고 글라이더 만들어서 빙빙 돌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동물학대죠, 요새 개념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면 천기덕을 지금 천기덕씨 발인하는 데 가서 동물학대자 천기덕 하는 저주 퍼포먼스를 할 거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걸 동물학대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정치적 감각이라는 거는 역사성을 가진다고요. 시간 속에서 변해가요. 이 자들, 이 반일 놀이하는 자들 보면 그걸 인정을 안 해.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프로파겐다, 자기들의 선전선동을 위해서 거꾸로 타임머신을 돌아가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라고요. 아주 악질들이죠. 그다음에 보은처는 서울현충원에 백선엽 장군 묻을 땅이 없다. 뭐 이러고 아주 패악질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회 개환됐으니까 지금 차별검지법 등 각종 악법이 지금 대기 중일 거예요. 이런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히스테리 발작이냐. 쟤들이 굳혀놓은 힘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고. 큰 솥에 밥을 지을 때 밥 빨리 짓겠다고 거기에다 3천도, 4천도를 가해버리면 솥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냥 장작불이나 가스불 떼서 그 온도로 쭉 시간을 맞춰야지. 그거 3천도를 가하면 밥 짓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솥이 녹아버리잖아요. 얘들이 그 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이미 큰 솥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근사한 솥을 받았냐. 몽땅 장악하고 있잖아요. 국회 장악했어. 단체장과 광역우회 기초우회 다 장악하고 있어. 사법, 헌재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다 장악하고 있어. 검경, 검찰과 경찰 다 장악하고 있어. 검찰은 윤석열이 좀 버텨보려고 하지만 얼마나 잘 버틸지 모르겠어요. 감사원, 국세청, 국정원 다 장악하고 있어. 감사원 이번에 그거 보세요. 그 사건, 원전에 관한 감사, 엎어버리는 거. 기타 중앙부처, 지방공무원, 공기업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언론 다 장악하고 있어. 교수, 교사 다 장악하고 있어. 노조, 환경, 여성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정당조직 막강해요. 거의 통채까지 가 있을 거예요. 전공 수만 명. 그런데 왜 초조하냐 이거야. 왜 저런 식으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전쟁이죠. 미중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면적 최대 압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코로나 책임 압박. 이거 120개국이 같이 하고 있죠. 관세전쟁 재개. 저건 미국만 하고 있지만 미국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홍콩 압박. 저건 전 세계가 다 나서서 같이 하고 있죠. 대학 연구소 압박. 저 전 세계라기보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 첨단 기술과 연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저거 지금 압박하고 있죠. 중국 유학생들 비자 취소해서 다 돌려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부품 기술 압박. 화해해 보고 너의 부품 기술 안 줄 테니까 9월부터 문 닫아라 이러고 있잖아요. 군사 압박.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인근에 미국 군사 파워가 총 집중돼 있죠. 즉 전 세계적 차원에서 최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카타르 LNG선 100척을 우리가 한꺼번에 수주를 했는데 일본은 이미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왜냐, 일본은 단가가 비싸져서 우리랑 게임이 안 돼요, 일본은. 이제 우리랑 중국 사이의 게임이었는데 중국이 이번에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걸 또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은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아직도 기세등등한데 일본은 침통하다. 이렇게 기사를 하여간에 악랄해요, 악랄해요.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국민을, 내가 조선인과 동화에서 그걸 봤는데 이거 완전히 신문이 국민을 쪼다를 만들고 있구나. 얘들의 로망은 온 국민의 쪼다와, 온 국민의 개돼지와, 온 국민의 우민화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카타르가 원래 상당히 반미적 성향도 있고 그래요. 저기 그 솔레이만이 진영에서 카타르에 많이 작용해 있었다고요. 그 솔레이만이 죽었죠. 미국한테 잡혀 죽은 놈, 그 이란의 사실상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말고 세속 지도자, 군사 지도자요. 근데 카타르에서 엘렌지선 백척을 딱 발주하면서 한국에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중국 안 주고. 저건 뭐냐면, 저거요,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에 확실히 줄을 서는 거예요. 미국이 쉐일, 막 증산해가지고 유가 흔들어 버리면 거기로 가니까. 미국은 지금 유가 지키자는 입장이거든. 최소한 4, 50달러 선에서 지키자. 그게 적정 가격이다. 미국과 라인업하는 시그널이라고. 미국과 라인업하려니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팍 밀어주고 미국에, 지금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에는 한 척도 안 줘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G7, G11 지금 한국 초청받아서 가는 거. 이것도 또 미중 전쟁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미 미중 전쟁이 세계 곳곳으로 지금 파워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홍콩 같은 경우 미국이 홍콩 특별지휘 빼내겠다라고 지금 조치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준비 시작, 조치에 대한 준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은 거기에 발맞춰서 홍콩 사람 300만 명까지 우리 영국 시민으로 받아줄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러고서 세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미중 전쟁이 전 세계적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최대 압박이구나. 전 세계적 전방위적 최대 압박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들 굉장히 돌아버리게 만들죠. 왜냐? 중국이 깔아왔는데.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건설 중장비가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세계 1위잖아요. 두산이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원래 사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를 도시바한테 일본 기업인가 도시바한테 뺏겼죠. 일본 기업 도시바였다고 기억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화가 나서 세계 최대의 중장비업체 미국 회사 B로 시작하는 거 이름도 까먹었다. 그걸 사버렸다고요. 이제는 고유명사가 기억이 안 나요. 6학년 2반이 되니까.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샀다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족탈불급 세계 최고의 최고 최대의 건설 중장비업체인데 거기가 지금 전체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중국이 경기 부양하려고 돈 막 찍어갖고 그냥 건설판 막 벌리고 있거든요. 도로, 철도, 항만. 그러니까 중장비를 엄청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독약이죠 사실은. 미국과 잘 타갖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같이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풀면 그 부양 정책의 부작용을 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세계 경제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국내만 갖고 가야 되는데 저거 부양을 하겠다고 저렇게 돈을 풀어버리면 독약이죠. 그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는 앞으로 5년, 3년, 7년에 걸쳐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침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랑 문재인 말에 의하면 거기랑 운명 공동체라며. 박원순 말에 의하면 중국이라는 근사한 기름기 도는 말, 물에 빠져 죽어가는 말에 궁뎅이에 붙은 파리라며 우리는. 그런데 말궁뎅이에 파리가 직접 못 붙어요. 실제로 관찰해보면 말궁뎅이에 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죠. 그러니까 말궁뎅이에 붙은 눌러붙어 있는 말똥딱지 위에 앉아있는 파리라며. 우리도 같이 가는 거네. 그러니까 쟤들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쟤들의 본질은 뭐냐면 이미 종북은 넘어섰고요. 종북 정도가 아니고 종중이에요. 종중 본질. 잘 봐야 됩니다. 종중입니다. 종북은 그냥 옛날 한때는 과거. 한때는 종북이었는데 지금은 종북. 한때는 침북이었는데 지금은 종중. 종중이라고요. 이제는. 거기다 북한 해방조짐이 보이잖아요. 북한의 권력층이 김가가 아닌 권력층이 실제로 북한을 장악해서 초청해서 접수할 거냐. 아니면 북한을 미국이 생자배기로 침공해서 접수할 거냐.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이 별 증거는 없지만 추정컨대. 지금 물밑에서 북한의 지배 집단하고 미국 사이에 딜이 있을 거다. 초청 접수에 관한 조건이 뭐냐. 이 딜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추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4.15 선거부정 의혹이죠. 아까 북한 얘기로. 북한이 초청 접수하든 침공 접수하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떠들어왔던 얘기 다 꽝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독에 있던 슈타시 파일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간첩 리스트 우리랑 협력한 자의 리스트 쫙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초조하죠. 세 번째는 이제 4.15 선거부정 의혹이죠. 저게 구체적 증거 현장에서 현장 증거 물질적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거가 안 나오더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포 자체가 데칼코만이 아니에요. 원래 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로 이렇게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의 차이는 플러스 2.5% 정도를 중심축으로 해서 정규분포를 했고 이제 자유한국당, 미통당, 나중에 미통당이 됐죠. 자유한국당 쪽 후보는 2016년 얘기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마이너스 2.5%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렇게 정규분포했다고요. 플러스 2.5% 축의 정규분포, 마이너스 2.5%의 정규분포 이렇게 오벌랩핑된 그래서 두 축 사이가 한 5%포인트 정도 벌어져서 오벌랩핑된 두 개의 정규분포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오벌랩핑 없이 그냥 툭 떨어져서 12.5% 12.5%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동네마다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동네마다 유사해지니까 종 모양의 정규분포가 아니라 깍두기 분포가 되죠. 이렇게 볼똑하게. 볼똑하게. 통계학적으로 이런 분포 본 적 없다는 거지. 통계학적으로 본 적 없다는 얘기는 현실에서 나타난 적 없다는 얘기지. 현실에서 나타난 적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 안 된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부정선거 증거 찾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거국적 민관합동조사단 만들어서 투명하게 다 까고 부정이 없었음을 너희가 증명해라. 안 그런 부정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왔고 그걸 위해서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번에 무슨 부정선거 증거가 선거부정 증거가 나온다 안 나온다 가지고 안 나오더라도 제가 숙그러드는 의혹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법원이 증거버전을 많이 안 해줘서 주요한 것들, 서버 같은 것들 그래서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 되면은 말하자면 발목에 그냥 큰 족쇄 하나 차고 있는 거죠. 문재인 586 정부는 저 사회로 선거부정 의혹이라 족쇄를 차고 있는 거라고 저게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터져나올지 모르는 화약 덩어리예요. 저거는 지금 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안 해서 그렇지 저거 집회 시작되면은 저거 10만, 20만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트럼프 재선 트럼프 재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저거 이제 골 때리는 거죠. 트럼프 재선 되면 지금보다 더 세게 북한 압박하고 더 세게 중국 압박하고 그럴 텐데 결국 북한에서 사단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전 86 집단이 굉장히 초조한 히스테리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중국이 망하고 북한이 해방돼도 견딜 수 있는 침몰하지 않는 권력 만들겠다고 살균 처리, 살처분 중인 거예요. 인빈서블 파워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런 게 만들어지겠냐고요. 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잔뜩은 올 겨울인데 앞으로 다가올 겨울 아니, 뭐 새벽 한 1시부터 미국이 한 15분 지옥 패니까 북한의 방공망이나 저항, 핵심적 저항 파워답 박살났고 미국 낙하산 부대가 주요 전략 군사전략직에 예를 들어서 WMD 시설들 예를 들면 핵 관련 시설 또 생화학 무기 관련 시설에 들어가서 딱 거기서 장악하고 거기로 접근해 오는 북한 군들을 드론이나 미국 아파치 헬기 미국 전폭기가 떠서 전부 박살내고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엔 깃발 아래 다국적군이 상륙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휴전선에서 밀고 올라가고 장사전포 다 다 작살내가지고 다 무력화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눈 딱 떠보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제 한 올겨울에 맞이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재선 대고 나면 자 그 날이라고 부르자고요 그럼 그 날이 닥쳤을 때 얘들은 어떤 처지겠냐 우선 군대는 얘들 말 안 들어요 군대는 이제 물리적 전쟁은 아니죠 일방적으로 패는 거니까 쌍방 전쟁은 아니지만 전시라고요 이게 이게 전시라고요 휴전을 깬 상태가 돼요 유엔시가 나서서 미국이 나서서 따라서 전시 작전권 통제니까 군대는 전부 유엔시 미군이 통제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뭐 개혐은 안 간다고 봐요 개혐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요 국회를 동의하겠어요 또 개혐 가서 뭐해 문재인의 국방장관 문재인 뭐 이렇게 개혐을 이끌 텐데 개혐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는 유엔시 미군이 통제하고 있죠 경찰은 이지경 됐는데 경찰에 충성받칠 것 같아요 경찰이야말로 가장 민간인스럽잖아요 경찰은 중립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날부터 저들을 지켜줄 물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심플리 물리력이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자기 재주껏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저들이 저런 권력 아주 폐학질에 가까운 히스테리를 보려 가면서 권력을 침몰하지 않는 권력체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되면 물리력이거든요 군대 아니면 경찰인데 둘 다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럼 무슨 일 벌어질 가능성이 크냐 아관파천이 아니라 중관파천 벌어집니다 이 아관파천을 이제 한자로 풀이래 보면 아는 아라사 그러니까 아라사라는 건 몽고말 어러스의 한자 표기를 아라사라 그러는데 그 아라사가 러시아를 얘기하죠 몽고에서 어러스가 러시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 그래서 아관 파는 흩뿌리다 흩어뿌리다 지금의 궁궐을 흩어뿌려서 천 옮겨갔다 그래서 아관파천이에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흩어뿌려서 옮겨갔다 이제는 중관파천 되게 생겼어요 중국 대사관으로 흩어뿌려서 옮겨갔다 혹은 아예 중국으로 가든지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런 일 벌어진다고요 저런 일 싫다 그러니까 우리 권력 강화해야겠다 근데 권력 강화할 시간 몇 달 안 남았네 욕먹든 말든 욕을 처먹든 말든 우리는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짓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러고 있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러고 있나 잠깐 아까 제가 트럼프 재산 가능성 높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2016년 트럼프의 NFR NFR이라는 걸 미국에서 사용하는 숫자인데 Net Favorability Rating 트럼프 좋아요 마이너스 트럼프 싫어요 이걸 NFR이라 그럽니다 좋아요 마이너스 싫어요를 이게 마이너스 24였어요 그러고 당선됐습니다 트럼프가 좋다는 사람보다 싫다는 사람들이 24%포인트 많았어요 공화당이 그래요 표가 공화당 성향 사람들은 찍겠다고 답해놓으면 진짜 가서 찍어 민주당 성향 사람들은 찍겠다고 말해놓고 그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날 좀 바빴고 어쩌고 저쩌고 안 찍어요 2020년 5월 말 트럼프의 NFR은 마이너스 7에서 6이에요 이건 2020년 5월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 지금 한 1년 이상째 똑같이 저렇게 마이너스 7에서 6입니다 트럼프 좋아요가 46, 47% 트럼프 싫어요가 한 53% 마이너스 7에서 6%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트럼프 지지층은 결집력이 강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화당 지지층은 투표율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 여론조사를 하면요 비시민권자도 답을 한다고요 그런데 비시민권자의 상당수는 민주당 영향을 받아서 반 트럼프 성향을 가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비시민권자의 비중이 불법 체류자는 아예 통계에 안 나오니까 모르고 합법적으로 명주권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미국인 거에 7%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5%포인트는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플로이드 죽은 비극적으로 숨진 흑인 그걸 빌미로 안티파가 극렬 폭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저렇게 하면 중도층 돌아선다고요 한인들 돌아서죠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쪽은 트럼프에 대해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프레이밍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됩니다 약탈하면 폭도가 되는 거니까 총격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게 인종차별주의자래 즉 다시 말하자면 폭동을 미화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다고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인종차별 안 한다는 것과 트럼프 인종차별한 적 없죠 폭동에 대해서 저거 진압해야 돼 진압하다 보면 총도 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극렬 폭동을 하면 그게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거를 미국인들이 대부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민주당과 바이든의 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의 프레이밍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백신 차독스완이 9월 달에 나오게 상용화 시작되고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곧 이어서 모데나 미국 백신도 나올 거고요 지금 차독스완이 회사 발표가 엊그저께 뭐라고 발표했냐 10억 명분을 생산할 카파를 확보했다 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지역회사가 옥스포드랑 손잡고서 개발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굉장히 큰 제약회사지만 그렇게 큰 제약회사들 몇 개랑 생산위탁계약을 다 해놓고 생산준비를 다 시켜놓고 있다 이 소리예요 미국이 저기에 10억 달러 입도선매 했죠 3억 명분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차독스완이나 모데나 입도선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입도선매 할 생각은 안 하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에 백신이 나올 겁니다 첨단에 동양인에 더 잘 맞는 백신이 나올 겁니다 이러고서 지금 그거 협상 혹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린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 생명 갖고 놀고 있냐 이놈들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QR게임이나 하려고 들어 온 국민을 전체주의력 통제 시스템에 밀어넣으려고 들어 욕 바가지로 쳐먹게 되죠 그 다음에 새 치료제 EIDD-2801 저건 알약입니다 아마 7월경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저거 새 치료제 지금 스피드로 보면 5월이니까 앞으로 7월 말까지 두 달 남았고 치료 중순까지 45일 남았잖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서 경기가 V 반등을 하죠 9월경부터 물론 아직 백신 다 맞으려면 미국 같으면 연말쯤 가야 다 맞을 텐데 그거는 이제 다 맞는 상태고 이미 백신이 병원에서 녹기 시작한다 라고 시그널이 올라가면 이미 경제는 확 치고 올라가죠 막 그동안 밀렸던 발주 나가고 밀렸던 기계 발주 밀렸던 소프트웨어 발주 밀렸던 원부자재 발주 밀렸던 원료 발주 다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과 미중전쟁에 의한 애국심 고치 자부심 고치 단결 고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9월부터 8월 말 9월부터 하면 경제 V 반등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무렵에 홍콩 미중전쟁에 의한 효과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결합을 해서 11월 3일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586 집단 문재인 586 집단은 굉장히 초조하죠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김종인과 미통당이 이제 맞서줘야 되는데 맞서기는 커녕 김종인은 중국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입에서 반중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김종인 입에서 홍콩 시민 지지한다는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오히려 무소속 윤상현이 지금 홍콩 시민 지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김종인 입에서 북한 해방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김종인 입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겪고 있는 순환에 대한 항의 있었습니까 김종인 입에서 의심컨대 중국으로 세계 최첨단 원전 기술을 넘겨주기 위한 음모로서 진행되고 있는 의심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항의 언급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특히 중국과 관계된 것 북한 해방과 관계된 것 또 우리의 중요한 기술 삼성과 환전 저것 다 우리가 죽이면 다 중국 가는 기술들이에요 삼성과 원전 이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퍼주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누가 보면 야 이거 얘 중국 간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지경이에요 저는 물론 김종인 씨가 중국 간첩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마 간첩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의 퍼주기 스토리가 왜 웃기냐 아니 자기 금고로 퍼주나 금고 열쇠는 문재인 전팔류기 갖고 있는데 퍼져도 그들이 퍼주는데 남해논의 물주기 게임이죠 퍼주기 게임은 남해논의 물주기에요 거기에다가 남해논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 배팅을 하니까 쟤 저거 이상한데 저거 의심하는 사람이 이중간첩이라고 그러죠 이중간첩은 원래 적대적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간첩인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586가 간첩이기도 하고 중국 간첩이기도 하고 더블 간첩으로 쌍방 빙특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김종인 할배 빨리 정신 차리시고 대구로 얼른 돌아가세요 그 연세도 드셨고 점잖게 일생 살았신 분이 설마 간첩이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인생 마감 잘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셔 자 이거 상황이 이러니까 드디어 동화가 칼을 뽑았죠 동화성평인 논설연 좋은 분입니다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동화성평인 논설연이 김종인을 정조준에서 시원하게 갈렸습니다 김종인이라는 파플리스트 박사학위 주제는 분배와 재분배 경제수석대도 성장에는 무관심 평생 나랏돈 쓰는 것만 국리 퍼지기 경쟁 무책임할수록 유리 김종인식 처방 이미 효과 떨어져 동화 제대로 김종인 저격했네요 이제 김종인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조선과 중앙도 이제 김종인을 버리십시오 미중전쟁 북한 해방이 오고 있는 판인데 김종인 내세워서 미통당 바보 만들어가지고 미통당 장악해봐요 당신들 스스로 무덤 파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제 김종인 내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김종인 공격하십시오 조선중앙도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은 이제 미통당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저게 무지공산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www.freecitizen자유시민.kr입니다 여기 오시면 회원가입해주시고 회의비 납부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사전투표위원소송단 참여하기 좋습니다 거기는 slash s1에 오시면 위선위원소송단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활동가 저희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한 선거구에 훌륭한 능력있는 지역활동가 3명에서 5명만 있으면 그 선거구 완전히 바뀝니다 010-6368-9901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